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비안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1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관리단 단전조치의 적법성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9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38607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었고요. 원고는 헬스장 운영자였고 피고는 건물관리단이었습니다. 원칙수 원래는 건물관리단이 헬스장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아마 본소는 끝난 것 같습니다. 반소만 남아있었고 반소의 원고가 헬스장 운영자 그리고 피고가 건물관리단이었죠. 그래서 헬스장 운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원심에서 패소했고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헬스장 운영자인 원고는 2008년 8년부터 2013년 1월까지 헬스장 사우나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2012년 4월에 관리규약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고는 2012년 3월에 7,300만원 체납관리비 지급명령을 신청을 합니다. 3월에 지급신청을 해서 9월에 조종이 성립됩니다. 그러면서 이거 돈 피고가 원고가 빨리 줘라고 조종을 한 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조종이 된 이후에도 피고 원고가 그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이 피고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9차례에 걸쳐서 내용 증명으로 지급 요청을 합니다. 조종에 따른 돈 내놔라. 그러면서 불응시에는 단전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시사를 한 거죠. 결국 관리단은 2013년 1월 30일 날 단전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헬스장 운영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임차인에 대한 단전 조치가 적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단전 조치가 적법하게 되는 거냐.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거죠. 당연히 헬스장 운영자는 적법하지 않은 단전 조치였다. 그러므로 손해비를 배상하라. 이렇게 청구를 한 건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서 관리비를 체납했다. 그래서 조종을 심지어는 법원의 조종 결정이 난 이후에도 민압하고 있었다. 이 관리비 중에 전기요금이 60에서 80%나 차지한다. 헬스장이니까 전기를 많이 쓴겠죠. 60에서 80%나 차지하고 건물 전체의 전기요금의 9에서 20% 정도가 이 헬스장의 전기로였습니다. 그리고 관리단은 2012년 12월에 단전 조치에 대해서 구분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76%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1월 달에 단전했는데 12월 달에 내용비용 보내기 전에 이거 단전 조치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구분소유자 96%가 동의를 한 거죠. 그리고 9달에 단전 일시를 예고를 하고 그리고 1월 30일 당일날도 영업 중에 한 게 아니라 영업이 종료돼서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단전 조치를 그때 한 겁니다. 그래서 2012년 4월에 헬스장 임차인이 관리규약 개정이 무효라고 주장을 해서 이게 다 무효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관리규약 개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단전 조치 적법성 여부하고는 관계없다. 따라서 단전 조치 적법하고 이로 인한 손해를 관리단이 물어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 관리비 체납에 관련된 각종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단전이나 단순 조치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을 하다가 단전이나 단순 조치가 됐을 때는 당연히 손해가 발생하죠. 결국 핵심이 뭐냐면 단전과 단순 조치가 적법하냐 안 하냐 이게 핵심이고 이 판례는 그러한 단전 조치가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췄으니까 이거는 적법하다라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 판례는 단전 조치나 단순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실제 행동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이 요건들을 살펴봐서 요건을 하나하나 충족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관리단이라든지 임차인도 모두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반대로 공격할 수도 있고 적법성 여부를 방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판례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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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